민주사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계신 참깨방송의 김중환의 별을 대극기임 장애인들로서 환영해 주십시오. 매일에 콤박스 보내드리도록 하십시오. 정교관한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깨방상국대표 예배역 육군중인 김중환입니다. 열풍! 저는 부산에서 초급장교교육인 초등군사반을 변기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변기학교에서 저는 우리가 전공이 차량, 총포, 보급, 탄약 4개가 있는데 저는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장갑차라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탱크부터 해가지고 모든 차량정비를 하는 차량정비장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최근에 제가 광주사태 당시 광주시의사회의 의료 보고서를 제가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놀랍게도 M16 소총안에다가 납탄을 사용해가지고 협사, 그것이 공수부대가 양민에게 납탄을 사용해가지고 만행을 저지른 걸로 학살을 저지르고 그렇게 기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철저히 알아보려고 마침 제 동기생이 탄약 전공이 있어서 전화를 합니다. 납탄이라는 것은 사제탄이라는 겁니다. 우리 국군은 제네바 협정에도 규정된 그러한 납탄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주의 특징은 뭐든지 목표를 가지고 조작한 데 있습니다. 공수부대를 살인마로 몰기 위해서 구덩이에 도청 앞으로 몰아넣고 그 다음에 장갑차를 보내가지고 도발을 합니다. 그 장갑차에 바로 지난번에 말했던 조사천 씨가 타고 있다가 목을 맞고 머리 쪽으로 가서 총알이 박혔습니다. 피참한 신체로 발견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말했던 거 임신 8개월 유분인을 학살했다는 사건 임산부의 임산부를 죽여가지고 태아가 펄테벌테끼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공수부대가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현장인 공중전화 박사에서 전화를 갈 때가 죽었다고 전주교 보고서에 분명히 나와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말하느냐 시장통에 맨홀 뚜껑기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뭐든지 조금씩 바꿉니다. 조작의 대가들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보십시오. 현재 직업 탑금하는 짓을 보십시오. 저것들은 진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것들은 저것들의 목적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5.16혁명으로 이루어간 조국 근대와의 성과를 모조리 깔아뭉개려고 그 마지막 작업으로 5.18 작업 36년만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셨습니다. 저건 탄핵이 아니고 탄핵을 빙지한 반란입니다. 여러분 반란을 진압해야 됩니다. 어떻게 진압해야 되느냐 진실로 진압해야 됩니다. 그럼 그 납타를 가지고 고영태를 유공자로 만들듯이 수많은 가짜 유공자를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시사전을 장관할 때 거기 사회부장하던 사람이 일찍이 신축문예에 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광주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제가 미국에서 2004년에 귀국하니까 저한테 갑자기 유공자 5.18 유공자증을 보여서 자랑을 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대행기도 반갑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유공자가 됐느냐 김대중 내란 업무의 가담회가 형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내란 업무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란이 내란 업무를 그걸 36년 동안 계속 조장하고 더욱더 확산시키라 드디어 탄핵으로 마지막 적화 통일한 내란을 일으킨 저 탄핵 세력을 우리가 5.18 진실로서 분쇄해야 됩니다. 김대중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봤습니다. 1971년 4월달 제가 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3학년 때 했습니다. 저 방 앞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유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산 사람들이 어리석어가지고 김대중한테 30만 표만을 줬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한테 몇 표를 줬느냐 38만 표를 줬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입장이 되어보십시오. 조국 근대원을 해가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민주안이 거기 속아가지고 간첩할 때 속아다 보니까 얼마나 복장이 터졌겠습니까 우리가 너무했습니다. 우리는 조국 근대원의 아버지한테 너무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이가 제가 그 선거기록을 엊그제 다 봤습니다. 김대중이가 선거 끝나자마자 하나 지역감정을 박정희 대통령이 유발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누가 지역감정으로 가장 득을 봤습니까 김대중 아닙니까 그런데 5.18은 북한군에 온 게 어떻게 드러났느냐 여러분 국정감사만 똑바로 했더라도 됩니다. 국회 정문회 기록에 우리 공수부대하고 광주에 있는 일반 부대하고 싸움해가지고 공수부대가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는데 사실은 그걸 일으키기에 북한 간첩이 중간에서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싸움 뒤에 터렉이 한 대 따라갔습니다. 우리 공수부대에 민간인 터렉이 있는데요. 그런 공산당 빨치산 숙법이 나오는데 모든 국군의 기회는 항상 빨치산이 따라다닙니다. 강동정치학원 이라는 그 빨치산 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들이 국군한테 맞았다면서 새놈을 새놈을 끌고 산으로 가더라는 마을 주민들의 적은이 있습니다. 산으로 가는데 한 놈은 끌고 가고 한 놈은 걸어가고 한 놈은 이렇게 부축해 가더랍니다. 그게 다 북한 특공대입니다. 왜 특공대냐 그놈들이 머물렀던 곳에 동네의 이장이 일주일 뒤에 올라가 보니까 소뼈가 소 한 마리 물어 소뼈가 논밭에 쌓여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는 뒤편 상권이라서 거기 소를 잡아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당시 24단 광주에 온 24단 식육공개물자가 증언했습니다. 광주에 내려간 우리 국군부대는 모두 다 자체적으로 부식 시스템에 의해서 주부식 시스템에 의해서 소고기 닭고기 다 공급받았지 그렇게 소를 잡아먹는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대왕버섯을 경영하고 있는 김유송 전 상장에게 물었습니다. 아 이게 어쨌든 북한군에서는 3년 10년 이상 복무하기 때문에 모든 돼지 소를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도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만 근무하면 누구라도 소를 다 잡아먹는다고 했습니다. 그 소뼈가 나왔다고 마을사람들이 증언하는데도 그때도 정문회를 누가 주도했느냐 민정당은 참석 안하고 지금 또 지금 또 탄핵 탄핵 저태판 모양으로 온통 전라도 사람으로 일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봐요. 조사할 틈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봉수부대가 거기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쏴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작의 달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5.18의 재판으로 보면 됩니다. 5.18을 확대 전폭시키고 북한은 도록도 겸헤해지고 이제는 저희들이 저들이 우리의 중추신경망을 단체부로 마비시키놓고 폭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저들의 목표는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조국 근대화 업체를 따라 뭉개고 그 자리에 김일생을 지문으로 하십니다. 재백승을 굶어죽인 놈을 어떻게 모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터뜨린 시간을 얻으면서 이 5.18은 결국은 지금까지 연장생이고 지금이 제 3.5.18입니다. 여러분 이번 탄핵 사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간첩들을 모조리 재발하여 소탕해야 됩니다. 네 희망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앞당겨주길 바랍니다. 열 고운 다시 한 번 힘차게 듣기 힘들어서 참깨방송 김종환 대표에게 감사 주십시오. 대한민국 전역을 다니면서 진실한 내곡을 알리시는 참깨방송 사장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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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